으쌰 문 닫혀있어요? 확인 문 닫혀있어요 문 닫혀있어요 문 닫혀있어요 문 닫혀있어요 문 닫혀있어요 양쪽 이상없음 내려가는 곳 하나 그리고 올라가는 곳 하나 이쪽에서 문 열고 들어갈게요 셋 둘 하나 내 쪽으로 한명만 와줘요 후방 거기 계속 와주고 여기 왜 집합일거야 저기 저기 뒤쪽 클리어하자 에탈 그쪽부터 클리어할거에요 클리어하자 오케이 전진 네 빨리 지나가 빨리 지나가 저기 글러갔어 이대로 걸쭉 네 알파 쪽이 뭐 없고 레타 쪽 일단 이상없음 레타 쪽 이제 이상없음 10 10 2 3 4 네네랑 알파쪽 문 닫혀있어요 레탈 그쪽 외지받고 우리쪽으로 먼저 클리하자 거기 외지받고 카피 끝지 말려 왜 메탈 경기해 레파 들어가자 메탈 들어가겠습니다 배축 문 좀 하자 비 문 닫혀있음 사무실 하나 코너가 되어있어서 확 간척된거 없어 여기 오른쪽 문 열테니까 선거타 하나 준비 왼쪽으로 카피 준비 잡 클리어 아무것도 없어 알파 뒤에 외지받았어? 공격 사무실 하나 민간인 한명 버스백 없음 그.. 한명가서 트클리 해요 저거 갈게 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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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 가 보 빠 겨루 자리 folg 여기는 창고고 여기는 창고고 러스인 것 같다 뷰칭 클리어 할게 메타쪽으로 해서 시트 부착할게 카피 이거 알파 던지고 하셨는데 안쪽 깊숙이 너무 안쪽까지는 하지마 가까쪽으로 나갈 수도 있어 잠시만 셋, 둘, 하나 구이칭 고! 빙가리 한 명 저쪽이 왔넌 하나 장면은 저쪽으로 아비 장면 하나 장면 메탈하고 아이팟 거기 좀 클리어 해 뭐 하나 있었어요 하나 던질게 하나 던져주세요 클리어 이게 뭐야 아이고 여기 뒤에 엄폐하고 있었구나 알파 부상 얼마나 돼 양팔에 오른다리에 알파 안하고 있어 알겠어 알파는 포인트 안선다 알파 제가 설게요 제가 뭐 없으니까 반대쪽으로 가면 되는거죠? 응 반대쪽으로 가야지 네 네 사항이 조금 안큼네 사항이 후반이 너무 큰데? 이 부분이 이제 다 변심 되는거죠? 해봐야지 상태를 끝까지는 해봐야돼 보이는거 없어 코너 변화 없어 네 네쪽 문으로 해서 네쪽 문으로 해서 아니 이쪽 문 오른쪽 문 셋 둘 하나 다 탈 후방경계 저저저 후방경계 복동경계 카피 알파 자고세키 조사기야 인간이 한 명 여기 저 서스펙 없음 서스펙 메탈 앞으로 가 감시 오케이 돌아 메지 작업 완료? 메지 작업 완료? 시작할게요 작업 완료 바가 메탈 우측 문 다 끝까지 다 잠겨있어 오케이 메탈은 지금 거기 문 닫혀있거든? 그 메지 파가 타깃 셋 둘 하나 여행 네네 네네 다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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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스펙맨 다운 갯덕 좌측에 하나 있습니다 하나 더 어 뭐야 뭐 하나 던져드릴게요 클리어 할걸 민간이 있었으면 나중 알파 재장전해 빨리 대장전하고 저기 투척 아니 더럽게 안 된대 씨 스펙맨 투척 스펙맨 투척 스펙맨 투척 계속 그저가 계속 선진해 오케이 클리어 어 내가 볼게 내가 정리할텐데 여기저가 볼게 아까 들어온 분도 위치 파가 났습니다 아 오케이 그럼 안전하다 여기 다 수습하자 테이블 해가 구역 scared 갔ír다 실패 lt. 수을 네네 observANT 말해야지. 우리 인류비주얼이 있는 것 같아요. 레드 우리 들어온 문 한번만 다시 저거 밀어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. 오케이. 목숨을 느꼈어요. 이쪽으로 오지마. 나 일단 지금 보이는 건 없어. 다행히도. 매직 푼다. 매직 채우걸려. 시헌트리. 네. 손주시는 소리가 너무. 이렇게. 아니 거기에 우리가 봤던데. 그러면 여기 이쪽 병에 있다는 거야. 다행히도. 레드 우측으로 다. 어. 반 열려있어. 반 열려있어. 타겟 체인지 한다. 메탈. 커피. 셋. 둘. 하나. 아이파. 내 쪽으로 좀. 다 쪽. 없으면 오해 줘. 미끈. 어 미끈. 어 미끈. 응. 일단 저 탄창 확인해 봐. 이성무 환대! 하나 더! 하나 더! 서스펙 다운 제작전! 레탈 왼드래프 상 파이팅 니! 인간이 인간이 오케이 복덕 경계, 메탈 아피 알파, 괜찮으면 지금 하나 더! 하나 더! 하나 더! 서스펙 다운 메탈, 부상 보고 왼 다리 왼팔 부상 큰일났네 메탈, 여기 내가 좀 클릭할게 여기 3번번 민간이 한 명 그라비 메탈, 거기 수습 끝났어? 오케이, 오케이 메탈, 지나가 그라비 응 어, 여기 민간이 한 명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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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파, 저기 저, 저쪽 좀 클리어 좀 해줘 어, 거기 안 했어? 아직? 마무리 안 됐어? 저기, 저기, 저기 마무리 안 됐어? 자, 지금 다들 부상이 좀 심하니까 일단은 일단은 자유교전 허가 나와봐 살기차니지 셋 둘 고 메탈 나오고 클리어하자 우측 안쪽 클리어 우측 안쪽 보이는 거 없음 우측 문 열어줄게요 문 열어주시면 제가 볼게요 아니면은 유탄들어 야 B 그리고 알파 이거 문 이거 오른쪽 금방 활짝 깊숙하게 쏴 내가 먼저 여기서 정지 여기서 정지 하나 투척 어 아 닫혀있는 문이야? 응 아 다행이다 닫혀 있는 문이라서 다행이다 자 여기서 사무실이야 진짜 주의해야 돼 어 사무실이야 메탈 유탄 유탄 준비 아비 아 준비하겠습니다 자유교전 허가 오 오 오 오 오 뭐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음 들어가지 말고 바깥에서 교전할꺼예요 오 오케이, 셋, 둘, 하나, 브리칭! 발사! 데려가지 말고! 자, 내 쪽으로 할게! 릴보냐, 빨리빨리 쳐하나? 메탈, 유탐 한 번도 발사! 아비 슈워 셋, 둘, 하나, 발사! 데려기 고! 레드비탈 오케이 오케이 문 닫혀있고 확인 아이씨! 작전해! 작전해! 아이씨! 레츠다운, 레츠다운! 아이씨! 아이씨! 열린 문으로 들어갈게요 아이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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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왔게 확인할게요! 오, 조금만, 조금만! 아이씨! 아아! 아 아 아 아 아 어 아 아 SMG 들고 가긴 너무 약하네요. 너무.. 좀.. 세메.. 맵.. 세메요. 난사력을.. 나도 메탈같은 생각을 했는데 아.. 위력.. 위력이 조금 넓긴 했다. 너 이정도면 하난나다. 하지만 재밌었죠? 위험한데 그래도.. 이거를 내가 선정한 이유가 그거거든. 훈련이 제대로 잘 될 것 같아. 왜 또 제대로.. 근데 프레임 드랍이 지금 내가 좀.. 알파하고 메타를 좀.. 의견은 나는 동의한다. 그건 좀 아닌가.. 저 이거.. 사양 낮췄더니 잘.. 잘 돌아가던데요? 원래.. 뭐야.. 프레임.. 하이.. 뭐지? 설정 하이로 해놨는데 미디움을 해놓을까.. 지금 잘 돌아가요. 알파 거기 다 수습했어. 아.. 그냥.. 알파 거기까지만 해. 수습할게. 오케이. 철수.. 네.. 자.. 어.. 알파! 알파!